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썸네일 제목인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동안 최소 부채가 1500조 증가했다. 이런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집값이 폭등했다든지 저금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어떻게 기회 4년 만에 가계, 기업, 정부를 모두 합친 그것이 최소 1500조 급등했을까? 조금 늙게 해석하게 되면 거의 1700조, 1800조 정도 빚이 증가했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한국의 부채 상황, 빚 상황을 좀 일목요연하게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를 제외하면 대략 한국의 빚은 약 600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3대 경제 주체인 가계가 약 2000조 정도를 짊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이 2000조 그리고 국가가 2000조 정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한 6000조 정도. 이때 국가가 짊어지고 있는 빚 2000조는 가장 넓은 의미의 빚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개 빚 이렇게 하면 연금 충당 부채가 우리나라에는 1000조 정도 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군인연금으로 지급해야 될 돈이 한 2000조 정도 되기 때문에 2000조라는 것은 가장 넓은 의미의 그런 부채다. 이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각각 2000조씩 2000조 더하기 2000조 더하기 2000조. 가계, 기업, 정부 부채다. 그런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가계와 기업으로 구성되는 그런 민간 부분의 부채만 하더라도 지난 4년간 1000조 정도가 늘었다는 그런 보도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 부채가 지난 4년간 421조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대략 보면은 한 1500조 정도. 가계와 기업을 합쳐서 1000조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국가의 부채 중에 가장 좁은 의미가 421조가 늘어났기 때문에 1500조 정도가 늘어났다. 이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수치죠. 당장 우리가 내뱉을 수 있는 말은 도대체 산림을 어떻게 꾸렸기에 4년 동안 총 부채가 어떻게 1500조 정도 늘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의 전체의 모든 3대 경제주체의 누적 부채가 6000조라고 하면 4년 동안 최소 1500조가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최소 25% 정도가 대한민국 역사의 70년 정도 이상 되는 역사에서 4년짜리 정부가 만들어낸 빚이 약 25% 정도 그렇게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 말씀드리면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 누적 부채는 660조입니다. 이 가운데 문정부 4년 동안 421조가 늘어났기 때문에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 부채는 문정부 4년 동안 64% 건국 70년 이상 되는 세월 동안 모두 쌓아온 빚의 64% 정도를 문정부가 쌓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20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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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조를 쌓았고 4년 동안 1500조 정도의 빚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은 이걸 좀 더 정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3일 날 추경호 국회의원실이 발표한 부채 상황을 보면 조금 더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민간 부채 그러니까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를 합친 것은 4135조 9천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4136조 원 정도다. 그런데 문정부가 집권하이 직전인 2016년 말을 기준으로 보면은 3163조 정도 됐으니까 그 사이에 972조 6천억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민간 부채 가계가 짊어진 것과 기업이 짊어진 것은 정확하게 972조 6천억입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1000조 원의 민간 부채가 4년 동안 늘어났다. 이것이 사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가계가 1000조 정도 빚이 늘어난 겁니다. 4년 동안 엄청난 거죠. 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의 현 상황은 거의 절반 절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부채의 총계가 2137조 6천억 그리고 가계 부채의 총계가 1998조 3천억 그러니까 각각 앞에 쓰임이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 부채도 2천조 그리고 기업 부채도 2천조 두 개 합치게 되면 4천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4년 동안 기업 부채는 494조 7천억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가계 부채는 478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가계와 기업이 모두 다 2천조씩 4천조를 갖고 있는데 4년 동안 가계도 대략 5천조 빚이 늘어났고 기업도 5천조 빚이 늘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나라의 빚 상황 부채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결국 모든 경제 주체의 부채가 대략적으로 각각 500조씩 늘어난 겁니다. 민간 천조, 가계 500, 기업 500, 국가 500, 1500조 정도 늘어난 거죠. 여기서 국가 부채 증가분 500조는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 부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7년부터 2020년 말에 민간 부채의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운데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리고 민간 부채 가운데서도 가계 부채 비율은 2020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103.8% 2016년 말에 16.5% 상승했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가계 부채의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서도 1등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가 2천조, 그 다음에 기업 부채가 2천조, 국가 부채가 2천조, 그래서 6천조 정도 빚을 쥐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 4년간 최소 1천5백조, 각각 500조씩 늘린 겁니다. 이때 이제 정부 부채는 가장 좁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좀 넓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국가 부채가 가장 넓게 보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해서 약속한 연금충당 부채를 포함하면 가장 넓은 의미의 국가 부채가 되는데 2020년에 1,044조 7천인행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정부가 쥐고 있는 가장 넓은 의미의 재물을 2천조로 하면 2천조 가운데 절반 정도가 연금충당 부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50% 정도가. 그런데 연금충당 부채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얼마 늘어났는가 하니까 2016년 말에서 2020년도 말까지 292조 원이 늘어난 겁니다. 적자가.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민간, 가계, 기업, 정부가 각각 500조, 500조, 500조. 그래서 1500조가 늘어났다. 문정부치권 4년 동안. 그런데 여기서 연금충당 부채 292조 원까지 더하게 되면 실제 늘어난 것은 1792조 원 정도가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 1500조 지난 4년간 빚이 늘어났고 연금충당 부채까지 합치게 되면 1792조 원까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공기업 부채까지 다 합치게 되면 대략 지난 4년간 거의 2천조 원 정도까지 육박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치고 있는 총 6천조 빚 가운데서 지난 문정부 4년 동안 1500조 빚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1500조 빚에다가 연금충당 부채까지 합치게 되면 292조까지 합치게 되면 1792조 원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공기업 한전이라든지 수자원 공사라든지 이런 데 발생한 부채까지 합치게 되면 대략 2천조 정도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빚이 6천조인데 6천조 가운데 대략 2천조 정도 3분의 1 정도가 문정부 집권 4년 동안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거죠. 엄청난 빚이 늘어난 겁니다. 경제가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한다면 빚이라는 것은 또 벌어가지고 갚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항상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위험관리라는 부분을 늘 신경을 써죠. 만일 정상적인 상태에서 경제가 비정상적인 상태에 떨어지게 되면 이것은 아주 누구도 예상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되면 감당하기가 굉장히 큰 빚을 우리가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이 지게 됐구나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렇게 직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